자, 우리 10번 해설 들어갈게요. 자, 10번 문제는요. 동해의 어느 지점에서 두 시기에 측정한 수심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또는 8월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보니까 X축 연분, Y축 수온, 이게 뭐예요? TS도하고 되게 유사한 어떤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봐봐. 계절을 판단하는 것은 표층 수온만 보면 되잖아. 그치? 여기 0m일 때 얘는 수온이 한 이 정도, 25도 이상. 자, 얘는 봤더니 0m일 때 수온이 10도 이하. 그러니까 표층 수온이 이쪽이 높으니까 이때가 여름철이 될 거야. 그치? 이때 여름철. 이때는 이제 겨울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문제에서 몇 월몇월이라고 됐니? 문제 조건에서 2월 또는 8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8월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월이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판단하고 바로 문제 선지 보면서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역, 가는 8월에 측정한 자료 맞고요. 니은, 수온 약층은 가보다 나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이거는요. 쌤이 개념 테크 트리에서 중요하다라고 이것도 내가 정리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들은 바로 판단이 됐을 텐데 그래도 쌤이 해설 강의니까 약간 복습하는 의미로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이 높잖아. 그치? 그리고 여름철은 바람이 약하게 불어. 그래서 여름철은 수온 약층, 아니,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 약층, 심해층이 이렇게 떨어지죠? 만약에 이게 이제 8월 달에 어떤 수온의 연직분포라고 하자고요. 됐지? 그럼 2월 달이 돼버리면 표층 수온이 8월보다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겨울철은 바람이 어떻게 불어? 세게 불어. 그리고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지. 그래서 여기다 그려보면 약간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 약층, 약간 심해층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거란 말이야. 요게 이제 2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요거는 8월이고 자, 8월 여기다 쓸게요. 자, 다른 색깔로 한번 할게요. 자, 요게 지금 8월에 수온의 연직분포가 되는 거야. 됐지? 어쨌거나 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수온 약층이 어디가 더 뚜렷하냐? 이 말의 의미는 수온 약층이 어디가 더 안정하냐를 묻는 거라고 내가 수업시간에 강조했었어. 그치? 안정하다. 뚜렷하다. 그 다음에 더 발달되어 있다. 다 같은 말이야. 됐지? 그럼 어디가 더 안정해? 자, 그래프가 더 오른쪽으로 누울수록 안정한 거라고 그랬지. 왜냐하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온 약층 입장에서 봤을 때 위쪽과 아래쪽의 수온의 차이가 크니까 이쪽 찬물은 더 밑에 있고 따뜻한 물은 더 위에 있으니까 얘도 안정한 거고 얘도 안정하지만 얘가 더 안정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더 많이 누울수록 안정하고요. 수온 약층이 더 발달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 수온 약층에 의해서 혼합층과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이 더 많이 차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더 안정해.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니은 선지는 가보다 나에서 뚜렷한 게 아니라 가가 더 뚜렷해야 돼. 틀렸고요. 디귿 선지. 표면에 수의 밀도는 가보다 나에서 작다라고 돼 있습니다. 표면에 수의 밀도는 자, 얘는 지금 여기 찍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등밀도선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뭐 굳이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우리가 등밀도선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밀도가 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지. 그럼 얘는 지금 여기쯤 찍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밑에 찍혀 있으니까 얘가 더 밀도가 어때야 되는 거야? 표층의 밀도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표층의 밀도가 크고요. 이쪽은 표층의 밀도가 더 어떻다? 작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쉽게 풀려면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수온이 낮을수록 연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니까 얘가 지금 수온이 더 낮고 연분이 더 높으니 밀도가 더 커야 된다. 요렇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디귿 선지는 틀린 겁니다. 가보다 나에서 밀도가 더 커야 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태풍 문제 나왔는데 자,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찍어야 되거든요. 찍는 게 좀 번거로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 이거랑 유사한 문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교육청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경도 갖다가 판단하는 거? 그래서 아마 그걸 풀어본 학생들은 아마 쉽게 접근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봐봐. 경도가 지금 이스트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숫자가 많을수록 더 동쪽이라는 뜻이야. 웨스트란 말은 뭐야? 숫자가 많을수록 더 서쪽이라는 뜻이겠지. 그럼 봐봐. 일반적으로 태풍의 경로가 약간 북서 지나다가 북동 지나는 요런 식의 경로 포물선의 경로가 바로 태풍의 이동 경로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무슨 무역풍? 북동 무역풍 여기서부터는 편서풍이 이렇게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지점을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얘기했었지? 태풍의 이동 경로가 바뀌는 지점 전향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잖아. 그죠? 그럼 봐봐라. 자, 일단 그리지 말고 일단 봤을 때 이스트인데 128, 124, 121 요렇게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서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더 서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왜냐면 128도 이스트가 더 동쪽인 거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태풍은 서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야. 경도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지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121, 123, 128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가는 거야? 이쪽은 이스트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더 동쪽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겠지. 됐어요? 그럼 봐봐라. 자, 서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바뀌는 터닝포인트가 어느 지점쯤에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쯤 대략 여기 사이 그치? 여기는 다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동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사이 여기에 어딘가에 뭐가 있는 거야? 전향점이 있다고 우리는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지? 어,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여기다가 찍어볼게요. 자, 제일 먼저 128도에다가 위도가 18도 정도가 되는 거니까 128도면 한 여기쯤 그 다음 위도가 한 18도면 한 여기쯤 맞지? 18도 그럼 대략적으로 요렇게 연결하면 오늘 이 문제 왜 이렇게 찍는 게 많아? 여기쯤부터 시작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좀 생략하고 얘를 보자. 위도가 26도이고 121도 이스트예요. 그럼 위도가 26도니까 여기쯤 그 다음에 121도 이스트니까 121도면 한 여기쯤 그치? 여기쯤 이렇게 여기쯤에 오는 게 지금 113시가 된다고 붙어있는 거야. 113시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를 보자. 2103시를 보게 되면 위도가 31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123도 이스트가 되는 거니까 120 1, 2, 3이니까 요기쯤이네. 요기쯤 대략적으로 요런 식으로 알았지? 그림이 좀 이상해도 양해를 해주세요. 약간 요기쯤 됐지? 그럼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는 거야? 전향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 거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쨌든가는 이 A라고 하는 이 지점은 태풍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이니까 무슨 반응에 있어? 위험 반응에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바뀌어? 시계의 방향으로 바뀐다. 우리 다 정리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치? 자, 요걸 기점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기어. 태풍은 30103시 이전에 전향점을 통과했다. 30103시면은 어디야? 여기잖아. 전향점은 이거 이유지. 틀렸습니다. 자, 니은선지. 태풍 중심의 최대 풍속은 1103시가 3103시보다 강했을 것이다. 자, 최대 풍속이라고 했으니까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풍속이 세다. 배웠죠? 어, 그럼 중심기압을 보게 되면은 자, 1103시가 어디냐면 여기야. 965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두 번째 3103시면 어디냐면 3103시는 여기야. 992헥토파스칼 그러니까 1103시가 3103시보다 중심기압이 더 낮으니까 태풍의 세력이 더 셌다. 따라서 최대 풍속이 가장 컸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디귿선지. 1일부터 3일에 A점의 풍약은 시계방향으로 변했을 것이다. 자, 지금 여기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지점은 태풍진행경력의 오른쪽이니까 위험반원. 무슨 방향? 시계방향으로 풍향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12번 문제인데 자, 12번 문제는 일단 어느 정도 개념이 조금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아, 그래 여기 보니까 이쪽에 고기압이 큰 게 자리 잡고 있고 대륙성 중국 쪽에 아, 그게 시베리아 고기압 그죠? 그 다음에 서고 동저의 기압 배치 아, 서고 동저형 서쪽은 고기압 동쪽은 저기압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겨울철의 어떤 일기도라고 우리가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됐죠? 물론 이제 문제에서 겨울철이라고 되어 있나? 어, 뭐 폭설주의보가 발령된 어느 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겨울철이라고 어느 정도 제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억 지점을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색칠이 돼 있단 말이야. 선생님은 지금 이 그림을 색반전해서 여기가 검은색 음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들 아마 시험지에서는 여기가 하얀색으로 보인단 말이지. 여기 뭐가 많은 거야? 구름이 많고 어? 그럼 매치를 시켜봐. 어? 겨울철에 서쪽 연안가에 구름이 많아? 아, 그럼 여기서 바로 감이 와야지. 아, 한랭한 기단의 변질. 한랭한 기단의 변질은 뭐냐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우리나라 서해바다 즉 황해바다를 지나오게 되면은 시베리아 고기압 입장에서는 서해바다가 따뜻한 바다이기 때문에 하층부가 가열되고 따라서 기층이 불안정해지고 따라서 적운형 구름 정란온이 만들어지면서 서쪽 연안가에 많은 눈을 내리게 되는 폭설이 발생한다. 이거 문제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대기가 어때야 되는 거야? 불안정해야 돼. 여기는 대기가 불안정해. 그리고 상승기류가 강하고 정란온이 발달되어 있어.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볼게요. 동풍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다? 아닙니다. 지금 얘는요. 이쪽이 고기압이고 이쪽이 저기압이니까 서풍계열의 바람이 우세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겨울철에 부는 계절풍이 바로 북서계절풍이잖아. 그치? 그래서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억에서 상승기류가 발달하였다? 맞고요. 아, 미안. 상승기류가 발달하였다. 맞죠? 기억이 이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선지. 폭설이 내릴 가능성은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높다? 폭설은 서쪽 연안까지 내리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3번은 심층순환과 관계된 문제네요. 자, 이걸 보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이런 것도 좀 따질 줄 알아야 돼. 지금 여기서 표층수가 이렇게 가다가 표층수가 여기서 심층수로 색깔이 바뀌었지. 그럼 위에서 흐르던 해수가 왜 깊은 곳으로 갔지? 아, 여기 지점에서 뭐가 일어난 거야? 침강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고 아니면 조금 빨리 풀고 싶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딱 봤더니 여기가 대서양의 북극 그린란드 근처네. 그럼 북극 그린란드 근처에서는 침강이 나타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북극 그린란드 지역에 북, 대서양 무슨 수?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이야. 이렇게 판단이 바로 가능했을 거예요.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요.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지점도 봐봐. 여기 지점도 표층수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심층수로 바뀌는 곳이거든. 따라서 여기도 사실은 침강이 나타나는 곳이야. 그래서 원래 정확히는 북, 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질 때에 침강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둘 다 침강이 나타납니다. 알았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A가 있는 이 지점은 중층수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얘는 표층의 수야. 그렇지? 표층의 수. 그 다음에 중층수. 그 다음에 여기는 더 밑에 있는 심층수. 밀도가 더 크죠? 그 다음 얘는 더 밀도가 큰 저층수.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심층수난 종류가 중심저로 기억을 해두시고 중심저로 갈수록 더 아래쪽에서 그러기 때문에 밀도가 어떻다? 더 크다라고 정리하라 그랬었잖아. 심층수난 문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선지 확인해 볼게요. 가의 심층수는 나의 B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심층수는 나의 B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해수의 평균 이동속도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C보다 크다. A가 표층의 수잖아. 표층의 수는 당연히 저층수에 해당되는 심층의 수보다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평가원에서 심층의 수는 한 바퀴 순환하는데 약 1000년에서 1500년이 걸릴 정도로 매우 주기가 길다라고 까지 얘기했었지. 그래서 니은 선지는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디귿 선지 기억해역에서 표층수의 밀도가 현재보다 커지면 침강이 약해진다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서 야, 밀도가 더 크면 침강이 더 잘 되는 거겠지. 침강이 더 잘 되면 당연히 더 강해져야겠지. 침강이, 그러니까 디귿 선지에서 침강이 약해진다가 아니라 침강이 강해지고 심층 순환이 더 뚜렷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는요. 뭐 이것도 되게 쉽게 주는 문제네. 그죠?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태양이라고 나와 있지? 태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태양은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들은 내부 구조가 세 개로 되어 있잖아. 핵, 그 다음에 복사층, 그 다음에 대류층. 그치?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좀 많이 큰 예를 들어서 태양 질량의 1.5배에서 2배 이상이 되는 별들 같은 경우는 대류 핵이 있고 복사층까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어쨌든 얘는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중심에서 더 거리가 되는 거니까 기역은 당연히 핵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니은은 무슨 층? 복사층. 디귿은 뭐가 되겠어? 대류층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써놓고 들어가면 되겠지. 당연히 태양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당연히 온도는 점점점 낮아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 태양의 표면도는 보통 한 6,000K 정도가 될 거고요. 그치? 중심부의 온도는 약 한 1,500만 K 정도가 되는 게 이제 태양이라는 거 참고로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 볼게요. 태양 중심에서 표면으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진다. 맞고요. 기역에서는 수소형 융합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죠? 수소형 융합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디귿선지. 디귿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 에너지 전달이 일어난다. 여기 복사층이잖아. 왜 복사층이야? 복사로 에너지가 전달되니까. 여기는 대류층이잖아. 왜 대류층이야? 대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선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15번 문제인데 자, 15번 문제는 어, 지금 보니까 근일점만 그림이 나와 있어요. 문제 조건에서 지금 여기가 근일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 근일점의 정의는 뭐야? 지구가 타원 궤도로 돌 때 가장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를 우리가 근일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이쪽 근일점만 나와 있으니까 이쪽 오른쪽도 선생님이 조금 한번 그림을 좀 더 그려보자면 얘는 이제 연결을 시켜서 그림을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타원이 타원이 뭐 잘 안되냐? 자, 이런 식으로 타원이 완성이 어른? 자, 다시 이런 식으로 타원이 완성이 될 거 아니겠니? 그치? 대략적으로 보면 좀 이상해도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자, 타원이 이런 식으로 근일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실서를 좀 더 연장하면 이런 느낌으로 타원이 완성이 되지 않겠니? 이런 느낌으로 이거야 지금 문제의 도구 됐죠? 그때 여러분들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내가 수업시간에 예전에 얘기했었거든 개념테크트리에서 뭐냐면 지구의 이십률이 바뀌더라도 장반경의 길이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 단반경의 길이만 바뀌어 즉, 무슨 말이냐 장반경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구의 이십률이 바뀌더라도 장반경의 두 배인 이 장축의 길이는 지금 노란색의 선과 이 보라색의 선이 어때야 되는 거야?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는 똑같은 상태에서 이십률이 커지면 이것만 찌그러지는 거지 됐지? 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A 시기는 이십률이 현재에 비해서 어떻게 된 거야? 더 커진 거고 이십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일점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의 거리는 더 멀어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됐니? 자, 이제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지구 공정계도 이십률은 현재가 A 시기보다 작아야 됩니다 틀렸고요 현재 북방부는 근일점에서 겨울철이다 계절을 결정하는 것은 항상 자전축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로 따지는 거잖아 따라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자전축이 태양과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북방부 입장에서는 무슨 철이야? 겨울철이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지 물론 A 시기도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바뀐 건 아니니까 얘도 똑같이 무슨 철이야? 겨울철이겠지 됐어? 니은 맞는 거 디귿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가 받는 태양복사에너지 양이래 자, 봐봐 뭐가 받는? 지구가 받는 그럼 지구가 받는 태양복사에너지 양은 결국 뭐에서만 결정되겠어? 태양과의 거리에 의서만 결정되겠지 따라서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원일점이 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지구가 여기 오게 되고요 현재는 A 시기는 원일점이 있을 때 여기 오게 되잖아 더 멀잖아 따라서 현재보다 그치? A 시기 때가 원일점에서 태양과의 거리가 더 멀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더 멀다는 얘기는 지구가 더 받는 에너지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요렇게 판단이 되겠지? 그래서 현재가 A 시기보다 많다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A 시기가 더 적은 거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자, 판의 경계 문제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갑자기 이거 보고서 또 왜 한냉전선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지금 보니까 요게 수렴 경계에 해당되는 기호가 되는 거예요 해구가 있는 곳 섭입형 알았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봤을 때 어쨌든 수렴 경계고요 지금 태평양판은 밀도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지금 이런 식으로 기호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이렇게 섭입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자, B의 판의 이름이 뭐예요?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시험 문제 풀 때 알았지? 어, 그냥 얘가 얘를 들어가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야지 지금 여기서 판의 개수가 몇 개니? A는 태평양판 얘는 북아메리카 판이고 B는 무슨 판인지 외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또 다른 판이란 말이지 그래서 세 개의 판이 지금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서 수렴 경계가 발생하면서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A가 B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요 지금 기호를 봤을 때 발산 경기가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 이제 해령 같은 발산 경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발산 경기면 양쪽으로 판과 판이 벌어지는 경기가 발산 경계잖아 이렇게 됐지? 그럼 얘들아 자, 우리가 여기 부분만 잠깐 보자 여기 부분 어디냐면 여기 해령 있지? 이 해령 입장에서 발산 경계니까 여기서 이쪽 판은 일로 가고 이쪽 판은 일로 갈 거란 말이야 맞지? 발산 경계니까 그런데 봐봐 여기 밑에 있는 이 해령을 봐봐 이 밑에는 이 해령을 보면 얘도 발산 경계니까 여기서는 이쪽으로 확장되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확장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서로 판과 판이 교차되는 경계 자, 무슨 경계? 보존 경계가 되는 거지 보존 경계 됐죠? 그리고 보존 경계에서 나타나는 이 단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변환 단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변환 단층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역이 지금 실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역이 바로 보존 경계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어디냐 오케이 기역 판의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A의 밀도가 더 큰 거 맞죠? 니은 B는 C에 대해 남동 쪽으로 이동한다고 돼 있어 B는 C에 대해 어느 쪽? 북서 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기역의 발견은 멘틀 대류설이 등장해야 된 계기가 되었다 자, 얘들아 봐봐 변환 단층의 존재 발산 경계 아니, 미안 보존 경계의 즉 변환 단층의 존재는 바로 우리가 해저 확장설의 어떤 증거 중에 하나야 해저 확장설은 멘틀 대류설 이후에 나왔지 그러니까 멘틀 대류설의 이전에 얘가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디귿 선제는 틀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기역의 발견은 멘틀 대류설이 등장해야 된 계기가 되었다가 아니라 멘틀 대류설이 먼저 주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였어? 변환 단층의 발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다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17번 자,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 세기가 나와 있는 그래프가 나왔네요 그죠? 자, 그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딱 람다 맥스를 먼저 찾는 거야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지? 내가 수업 때도 많이 했었잖아 개념 테크 드릴 때 그럼 봐봐 얘는 지금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강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대략적으로 그지? 이렇게 가고 있어 그지? 여기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흡수선, 방출선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때 대략 잡으면 여기가 최대 강도를 나타내는 파장대가 대략 여기쯤에 있는 거야 그지? 얘가 뭐야? 람다 맥스지 됐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 세기가 다 완성된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일부만 표현되는 거거든? 파장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지금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서 핀치를 찍을지 모르겠지만 이쪽 어딘가에서 람다 맥스가 있을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것만 얻으면 되는 거야 가의 람다 맥스가 나의 람다 맥스보다 더 어때? 짧잖아 그럼 빈의 변의 법칙 한번 써보자 빈의 변의 법칙이 뭐였지? 람다 맥스는 최대 강도를 나타내는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빈의 변의 법칙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가는 나보다 람다 맥스가 더 어때? 짧아 그러니까 온도가 더 어떤 거야? 높은 거야 됐지? 그래서 표면 온도 T는요 가가 누구보다 나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지?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는 뭐라고 돼 있어? 분광형이 B형이고 하나는 G형이라고 돼 있거든 그럼 가의 온도가 더 높으니까 O, B, A, F, G, K, M이니까 얘가 바로 B형 별이 되는 거고 얘는 G형 별이 되는 거네 됐죠? 근데 태양의 분광형이 뭐였지? G2였잖아 태양은 G2 그러니까 나는 태양과 표현 온도가 비슷한 별이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참고로 이 정도도 알아두면 좋아요 0.4 마이크로미터에서 여기는 지금 나노미터로 나와있지만 마이크로미터로 얘기하면 0.4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로는 400 나노미터 여기서부터 0.7 마이크로미터 700 나노미터 이 정도 사이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파장대가 되는 거냐면 이 정도가 보통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파장대야 알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람다 맥스가 가시광선 쪽에 있다고 볼 수 있고 태양도 어느 정도 가시광선 쪽에 람다 맥스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됐지? 이런 정도로 우리가 따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들어갈게요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낫다? 아니요 가가 더 높아야 됩니다 니은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둘 다 무슨 성이라고 돼 있어? 주교율성이잖아 아예 끝났잖아 그러면 같은 주교율성끼리는 온도가 높은 애가 질량도 더 커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온도도 더 높고 질량도 더 크고 광도도 더 큰 거야 그리고 수명은 더 짧아야지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렸어 디귿 태양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 분포는 가보다 나와 비슷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뭐냐? 아 외계 행성 탐사 문제가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도플러 효과에 의한 시선속도 변화가 나와 있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식현상에 의해서 밝기가 어두워지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 외계 행성 탐사는 낚시가 들어갈수록 높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잘 읽으라고 했잖아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 중심별에 대한 시선속도를 나타냈다고 돼 있거든? 맞지? 어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와 밝기 변화를 나타낸 거라고 돼 있어 그럼 중심별에 대한 거니까 어쨌든 얘가 후퇴하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편이? 적색 편이가 나타날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편이가 나타나? 청색 편이가 나타날 거야 됐죠?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봐봐 적색 편이가 최대로 나타난 지점이었고 다시 여기를 조금 연장시키면 여기 어딘가에서 적색 편이가 최대로 나타난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적색 편이가 최대로 나타나서 다시 최대로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뭐가 되겠어? 이 별의 공전주기가 되겠지 근데 어쨌든 별과 행성은 공전주기가 똑같으니까 이건 행성의 공전주기면서 별의 공전주기가 되겠지 근데 뭐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요만큼이 남고 얘는 여기서 끝났는데 요만큼이 더 가야 다시 최대로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거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얼추 비슷하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자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이 별과 행성의 공전주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대략적으로 됐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를 보면 얘는 지금 밝기가 여기서 이렇게 어두워져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이때는 거의 행성이 우리 시선방에서 봤을 때 별의 앞쪽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을 때만 표현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의 시간이 이때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니? 어,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관측 시간은 T1이 T2보다 길다? 방금 얘기한 거야 T1이 T2보다 깁니다 이게 T1이고 이게 T2니까 됐죠? 자, 니은 T일 때 외계 행성은 지구로 더 멀어진다 자, 이거 조심하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 자, 얘는 뭐에 대해서 따진 거라고? 중심 별에 대해서 따진 거라고 문제 발문에서 그치? 그러면 사실 공부를 좀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T일 때 지금 여기서 무슨 편의가 최대로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청색 편의가 최대로 나타나고 있어 그치? 그러면 별이 청색 편의가 최대로 나타날 때는 얘기는 별이 우리 지구 쪽으로 접근하는 속도가 최대일 때고 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 중으로 돌기 때문에 행성 입장에서는 훅태를 최대로 할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멀어지고 있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를 조금 더 하자는 느낌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살짝 그려주면 이런 느낌인 거지 별이 이렇게 있는데 행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쯤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시선 방향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됐지? 그럼 반시계로 돌리면 되잖아 얘를 반시계로 돌리면 얘도 공통 질량 중심으로 돌 때 행성도 똑같이 반시계야 항상 별과 행성은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야 얘를 시계로 돌리면 얘도 시계로 돌리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지금 반시계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별 입장에서 우리 눈 쪽으로 접근하는 청색 편의가 최대가 되는 거야 알았지? 요것을 람다 맥스라고 하는데 파장의 변화량이 최대니까 델타 람다 맥스라고 쓸게요 그럼 요것도 델타 람다 맥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청색 편의가 최대가 아니라 자, 후퇴하는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거지 델타 람다 맥스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델타 람다 맥스라고 쓰지 말자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도프로 효과를 따질 때는 뭐에 대해서 따진다? 별에 대해서 따지는 거니까 얘는 델타 람다 맥스라고 보는 게 적당하고 어쨌든 얘는 접근하는 속도가 최대니까 행성 입장에서는 후퇴하는 속도가 최대라고 보는 게 적당하겠다 딱 거기까지만 됐지? 어쨌든 멀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디귿 선지 중심별의 반지름 분의 행성의 반지름은 값이 클수록 기억이 커진다 기억이 뭔데? 원래 밝기에 대해서 어두워진 정도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그럼 요거는 정확히 뭐에서 결정되는 거야? 우리가 문제가 쉬웠다고 해서 얘들아 그냥 답만 맞추고 넘어가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정리하는 걸 잘 봐봐 별의 면적에 대한 행성의 면적의 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는 맞췄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면 조금만 꼬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디 갔지? 내 실력? 이렇게 되어린다니까 뭐지? 갑자기 지형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알았죠? 우선은 아까 쌤이 총평 얘기할 때 한 얘기를 잘 기억하라고요 총평에서 내가 핵심이 뭐였어? 여러 얘기를 했지만 방심하지 말라 근데 니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할 거야 에이 그래 뭐 니말이 뭐 걱정이 돼서 그렇게 얘기했겠지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어쨌든 다 맞았는걸? 그러나 나는 1등급 정도로 나왔는걸?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안된다고요 알았지?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알았지? 정확히 한번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요거에서 결정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요거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당연히 별의 반지름에 대한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이게 커지는 게 맞지 됐지? 어쨌든 면적과 반지름은 파이 알 제곱의 관계잖아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9번 자 19번 문제는 지금 보니까 엘리뉴이 아닌 문제인데 엘리뉴이 아닌 문제도 굉장히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사실은 그죠? 자 봅시다 이쪽이 지금 동태평양 이쪽이 지금 서태평양이라고 봤을 때 문제 조건에서 양수는 뭐를 양수라고 한 거야? 편차로 나오지 않았고 뭐라고 돼 있냐면 플러스인 곳은 해수면의 평면보다 높아진 해역이고 풀어서 얘기했네요 그죠? 그냥 해수면의 높이 편차란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평면보다 높아진 거래 풀어서 얘기했어 더 좋지 뭐 풀어서 얘기했으니까 그럼 요 해수면 높이가 평면보다 높아졌대 왜 그래? 아 무역풍이 얘들아 약하게 불었어 그래서 평상시보다 동쪽에 있는 물이 서쪽으로 운반이 잘 안 되니까 이쪽은 평상시보다 높아지고 이쪽은 평상시보다 낮아진 상태 그럼 무역풍이 약화됐으니까 요게 바로 무슨 식이? 엘리뉴 식이고 얘는 반대로 돼 있으니까 얘가 무슨 식이? 라니아 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그럼 해수면의 높이를 그리면 엘리뉴 식이는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강하게 보니까 동태평양의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많이 갔으니까 해수면의 경사 차이가 더 커지죠 문제 들어갈게요 가는 엘리뉴 시기에 관측한 자료이다 맞습니다 니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동서방향의 해수면의 경사는 가가 나보다 완만하다 맞아요 얘가 더 급하고 얘가 더 완만합니다 자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표층 수온은 가가 나보다 더 낫다 라고 돼 있어 엘리뉴 시기가 여기 수온이 더 어떻게 된 거야 더 높아진 거지 왜 높아졌죠? 자 얘들아 무역풍이 약하게 불게 되면 해수가 이쪽으로 운반이 잘 안 되고 운반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찬해수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뭐가 약하대? 용승이 약하대 그래서 여기 수온은 평상시에 비해서 높아지는 게 바로 엘리뉴 시기였지 그치? 반면에 라니아 시기는 무역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해수가 서쪽으로 운반이 많이 되고 여기 부족해진 물을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잘 일어나 그치? 그래서 용승이 강해져 그래서 용승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찬해수가 올라오는 거니까 여기 동태평의 입장에서는 라니아 시기 때는 수온이 더 낮아진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지 됐어요? 그래서 19번 문제도 굉장히 평이한 문제였네요 디귿선지는 가가 나보다 낮다가 아니라 엘리뉴 시기인 가가 동태평의 수온이 더 높다라고 해야 돼 정답은 3번 자 우리 마지막 문제 자 우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나온 문제네요 이것도 문제 잘 나오죠 일단 문장을 보세요 가가 현재라고 돼 있어 현재 그치? 가끔 시험 문제에서는 이 우주의 구성 요소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을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문제 20번에서는 현재라고 해놨으니까 아 여기 현재의 그림인 거고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많은 게 뭐야? 암흑에너지 이거 외웠지? 그럼 얘가 디귿이 가장 많으니까 얘가 암흑에너지야 암흑에너지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게 뭐지? 암흑물질 그 니은이 뭐야? 암흑물질이잖아 그 다음에 기억이 뭐야? 얘가 보통물질이잖아 보통물질 요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요 자료를 보게 되면 요거를 뭐냐면 나선아의 회전곡설을 나타낸 건데 이것도 내가 개념 테크틀에서 열심히 설명했지? 얘들아 뭐라 그랬어? 자 중심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회전속도가 증가한다 그치? 근데 우리가 예측했을 때는 중심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회전속도가 증가하다가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너무 많이 멀어지게 되면 거기는 텅 비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거기를 뭐라고 한다? 헤일로라고 한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은 여기서부터는 물질이 별로 꽉 차있지 않기 때문에 외곽 쪽으로 나가면서 회전속도가 감소할 거라고 생각한 게 바로 B지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예측값이지 추정값 그치?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속도가 느리지 않더라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 너머에 은하 근처의 바깥쪽에는 헤일로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여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채워져 있다 어떠한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없는 이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암흑물질이라고 얘기한다 즉 A와 B의 속도의 차이가 난 것은 바로 암흑물질의 존재 때문이고 요 A가 바로 뭐가 된다? 요게 실칫값이 된다 요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지 만약에 공부를 조금 꼼꼼하게 안 하고 머릿속에서 증발이 많이 되는 학생들은 이 회전곡선 보면서 야 이거 암흑에너지 때문이었냐? 암흑에 물질 때문이었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애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건 뭐야? 공부가 많이 안 된 거야 알았지?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건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아낸 겁니다 요거 말고 또 알아 뭐 있었어? 중력 렌즈 현상도 암흑물질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실험은 암흑물질과 관계 있는 거니까 이 예측값과 이 그래프는 암흑물질과 관계 있는 거니까 니은과 관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역 기역과 니은은 현재 우주를 가속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역과 니은은 둘 다 물질이니까 인력이야 청력이야? 인력이었잖아 우주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바로 뭐였어? 청력이 작용하는 암흑에너지에 의해서 가속화가 됐던 거잖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디귿 때문인 거야 가속화시키는 거는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요 니은 관측 가능한 물질만을 고려한 추정값은 B이다 관측 가능한 물질만을 고려했다 즉 암흑물질을 빼고서 생각한 게 예측값이니까 B가 되겠지 이 일은 맞는 거 디귿 A와 B의 회전속도 차이는 디귿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암흑물질 때문이니까 니은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지 암흑에너지가 아니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았지? 정리 잘 하시고 뭐 다시 한 번 잔소리하는 거지만 문제가 조금 쉬웠게 나왔다고 해서 난 맞췄으니까 됐어 이러지 마시고 선생님이 풀어준 걸 보면서 내가 맞췄지만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생각을 못했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알아둬야 되는 것을 잘 한 번 정리해야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알았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모의고사 해설 강의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